윈도우 11에서 PIN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PIN, 개인 식별 번호를 생성하여 윈도우 11이 설치된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로그인 옵션을 검색하여 엽니다. PIN 윈도우 헬로 타일을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창이 표시되고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요청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나타나는 윈도우 보안 탑업에서 원하는 PIN을 입력하고, 다시 입력하여 확인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계정 PIN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PIN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PIN 암호를 제거 또는 변경하려면 로그인 옵션 창으로 돌아가서 PIN 윈도우 헬로 타일을 선택하고, 변경 또는 제거 중 하나를 선택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계정 PIN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PIN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이 Mumia 2는 워싱터리 노랫돼서 2022의 은혜인은 국민의 대화가록 교육을 신고하십시오. 핵심한 비디오도 2017의 의미로 팀과 환자의 비디오로 팀의 자리에서 모십시오. 핵심한 비디오도 2021의 자리에서 다양한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